문장 삽입 해석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6평을 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0% 이하 문제를 우리가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데 그 중 7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6월 5평에서 60% 이하 문제가 총 7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 문장 삽입이 두 문제고요 참고로 38번 이게 3점이었고 EBS 연계였는데 얘가 오답률 전체 1등이에요 정답률이 38%였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39번 문장 삽입이 오답률 6등이었습니다 49%였어요 혹시 앞에 제 캐스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장 삽입이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앞에 이제 겹치는 내용 중에서 풀이 방식은 비슷한데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앞에 캐스트에 제가 몇 개를 써드렸습니다 자 이제 1페이지 캐스트에 제 캐스트 내용 보면 첫 번째가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 기억이 안 나는 지문 해결하는 캐스트가 한 다섯 번째 정도 여섯 번째 정도 캐스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여러분들이 요약하기가 핵심이거든요 요약하지 않으면 스토리 전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6평 일주일 전에 D-1 캐스트에는 제가 순서 문제를 요약하면서 푸는 방식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캐스트는 제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긴 문장 공포증을 해결해야 된다 요번 문장 38번의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 문장이 길고 복잡하고 해석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해결하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문장 삽입도 물론이지만 빈칸이나 순서 문제도 건들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문장 해석과 관련된 캐스트를 벌써 이미 몇 개를 찍었어요 그 중에 혹시 안 본 게 있다면 뭐 세 개 다 보면 좋겠지만 3번 이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캐스트만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 해유라는 방식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에 대한 접근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 삽입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시 하나 안 빼고 완벽하게 해석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현실적으로 학생 기준으로 토시 하나 안 빼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자 뭐냐면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라고 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와 딱 하나입니다 스토리 라인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해석이 아니라 스토리를 따라가고 지시 연결 대명사라고 하는 답의 근거를 믿기만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약하기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스토리 라인이 원래 영어는요 수식 어구는 없어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핵심적인 뼈대에다가 수식 어구라고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정도 요약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식 어구라고 해도 관계사라고 하죠 자 수식 어구 중에도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건 요약하시기만 하면 전체 스토리 라인은 무조건 잡히거든요 나머지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수식 어구였어요 그러면 수식 어구는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해석하고 머리에서 지우시고요 전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다가 지시 연결 대명사라고 하는 위치 알려준 장치를 동원해서 답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번 6평 오답률 전체 1등이었던 문장 삽입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박스뿐만 아니라 각 선지 1, 2, 3, 4, 5번에 지시 연결 대명사는 무조건 세모 치면 됩니다 이거 세모 치는 것만 있지 않으면 거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박스와 보기 내용이 긍정적 내용인지 부정적 내용인지 알겠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면 도움 내는 건 맞고요 가장 중요한 건 3번 요약하며 읽기 이게 문장 해석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자 스토리 라인을 파악하고 지시 연결 대명사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답률 전체 1등이었던 정답률은 38% 38번 문장 삽입을 풀어보겠습니다 제 문제 접근의 원리나 오답 제거의 원리에서 제가 계속 설명하는 바인데요 박스부터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통 박스부터 읽어도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1번 앞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1번 앞에 완벽한 해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고 소재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스는 두세 번을 읽어서라도 위아래를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예상한 다음에 그 다음 1, 2, 3, 4, 5번에 지시 연결 대명사 놓치지 마시고 스토리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해설 강의도 똑같이 설명을 할 거고요 뭐냐면 1번 앞에 먼저 읽을게요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분명함 또는 명료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고로 우리는 비동산 유학 안 합니다 비동사들을 보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함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자 리더가 획득하기가 어렵네요 자 일단 글의 내용은 부정적 내용이네요 자 리더가 얻기 어려운 거 아니겠냐 분명함이라고 하는 게 아직 1번 앞입니다 제가 수시곡은 좀 뺄게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스토리 라인입니다 현재의 걱정이 자 10 to sim 중에 핵심적인 동사는 sim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어쩌고 to 동사원형이 나면 to 동사원형이 동사의 해석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걱정이 더 커 보입니다 뭐뭐보다는 수시곡에 불과하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뭐냐면 소재 파악은 됐어요 리더가 획득하기 어려운 건 명료함이래요 현재의 문제가 더 커 보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박스를 올라가는데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 놓치지 마시고 두세 번 읽겠습니다 자 근데 어휘는 아셔야 돼요 컴파운드가 악화시키다 가중시키다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그 어려움 더 디피컬티가 나왔으면 이 글 위에 어렵다는 내용이 뭔가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위에는 부정적 내용이 꼭 나왔어야 되는 건 알고 있겠고요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그 다음에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콤마콤마는 사비꾸문입니다 비동산 요약하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건 컷! 자 별표 있습니다 인간공학자들이 정보부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뭔지 몰라도 그 문제를 가중시키는 게 있대요 인간공학자들이 정보부하라고 부르는 게 그 문제를 가중시킨대요 근데 어떤 경우냐 자 같은 말이에요 즉 리더가 필수인 외우셔야 돼요 인풋이 투입도 있지만 조언이나 의견도 있습니다 리더가 아 이거구나 조언들로 오버런이 압도하다야 자 리더들이 조언으로 압도되는 경우가 그거를 우리가 정보부하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를 또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자 뭐뭐를 통해 대시대시는 원래부터 사비꾸문이니까 무지하시고요 데드이야는 꾸미는 말이고요 단지 산만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녀의 생각을 수식억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뭐냐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고 지시연결 대명사에 믿으세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제가 이제 디마이너스 7일 케이스 순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풀이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해석의 실력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가중시키는 건 인간공학자들이 정보부하라고 부르는 거다 근데 거기선 리더가 조언들로 압도가 되는 거지 자 밑에 뭐가 나올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유예가 부정적인 내용인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 1, 2, 3, 4, 5번의 지시연결 대명사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볼게요 1번 주어입니다 몇몇 결정은 그 다음에 영어에서 전시사 명사는 원래 수식어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By once nature가 본질적으로의 뜻을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건 맞지만 몰라도 푸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몇 결정은 동사 나타냅니다 복잡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들의 많은 변수는 뭐뭐야 이거 콤마 다음에 수식어구에 불과하거든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리더가 획득하기 어려운 게 분명함, 명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현재의 걱정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결정은 그냥 복잡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는 알면 절대 실수 안 해요 alternatively라고 하는 연결어를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틀린 학생들이 특징합니다 alternatively를요 대안적으로라고 해서 클릭했을 때 학생들이 아마 10명 중에 9명이었을 거야 틀린 사람들은 alternatively는요 alternatively가 대안인 건 맞지만 alternatively는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대신의 뜻이에요 다시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렇지 않으면이면 위, 아래가 반대말의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위, 아래가 반대말 개념인데 추가되는 개념이거든 자 볼게 바로 한 문장 어떤 문제는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의 정보는 단지 파편적입니다 자, 리더의 정보가 파편적이라는 얘기에요 정보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녀가 채우게끔 초래한대요 그 공백을 추정으로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 뒤에 말은 사실 콤마 위치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위, 아래, 위, 아래가 반대말인가 다시 한번 어떤 문제는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습니다 잠깐만 파편적이라는 얘기가 다 나누어져 있고 없다는 얘기야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반대말일까 반대말이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점 찍어왔어야 돼요 자 올라가 볼게요 현재의 문제는 복잡합니다 근데 그게 뭐뭐 이런거 저런거 해야 됩니다 올라가 볼게 그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은 뭐야 문제를 복잡하단 말이야 문제가 복잡한데 그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은 정보의 부하라고 해서 조언이 너무 많은 거야 조언으로 압도해 다시 조언으로 압도되다가 뭐지 조언이 너무 많이 정보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걸 가중시키는 것은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야 오히려 정보가 너무 파편적이야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아 답 2번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스토리를 한 거 확인해드릴게요 리더가 획득하기 어려운 건 명룡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걱정이 커 보이죠 1번 왜 결정이 힘드냐 현재 문제가 커 보이니까 여기다 써야겠네 현재 문제가 커 보이니까 자 근데 그 복잡한 거 두 번째 자 왜 분명함이 힘드냐 문제는 복잡하니까 근데 그 복잡한 문제를 가중시키는 건 아 조언 정보가 너무도 많으니까 그 정반대로는 아 정보가 너무 파편적 너무 없으니까 추가해요 그리고 좀 단어 어려운 건 인정합니다 메리시 장점도 있지만 가치 가치관도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것 자체도 클리어 컷 not 있어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참고로 대신에는요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다 이 뜻이요 다시 말하면 not a but b 할 때 but b와 같거든요 다시 한번 instead 앞에는 부정어가 나옵니다 not a but b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but b instead 앞에는 not이나 내부에 부정어가 나오는 게 기본이거든요 다시 한번 아우 가치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 대신에 그 결정들은 이런저런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글이에요 뭐냐면 완벽한 해석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고요 지시연결 대명사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문장 삽입에 있어서 사실 이게 문제풀이 요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석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고 복잡한 문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요약하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해석은 한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 삽입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요약하는 게 핵심이고요 해석실력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는 지시연결 대명사를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6평 보고 나서 여러가지 피드백을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아직 수능까지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남는 시간 충분히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채워하셔서 꼭 승리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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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